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 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많이 기대했던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걱정했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또는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는 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에 앞서서 이대로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이대로 수능이 안 나와요. 매번 6월 평가원의 모습을 쭉 한번 보면 이대로 수능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보다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6월 평가원의 문제를 보면 비유전 문제가 너무 무난했잖아요. 보통 제가 지금 다른 해설이라든지 또는 다른 작년, 재작년 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실 텐데 6월 평가원의 시험은 유전 문제를 항상 트렌드를 반영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유전 문제에서 조금 약간 깜짝 놀라고 이 깜짝 놀란 마음 때문에 비유전에서 실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9월 평가원이 되면 유전 문제는 좀 더 견고해지게 되고요. 이런 유형으로 나왔고 한 번 놀랬기 때문에 9월 평가원의 유전대로 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비유전이 되게 꼼꼼하게 나와요. 비유전이. 그래서 문제를 6월 평가원의 성격이 있고 9월 평가원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은 유전 문제, 이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유전 문제를 제대로 한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해설 강의를 할 때도 유전 문제에서 조금 더 하나하나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되짚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의 공지사항이랑 새 소식 이렇게 보이는 거기에 이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다시 또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선정해 놓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유전과 관련돼서 그 문제들을 꼭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까지도 좀 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죠? 자, 저랑 같이 1번 문제부터 좀 가볍게 시작해서 유전 문제는 좀 오랫동안 들여다봐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인슐린은 베타세포고요. 자, 생식,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생식과 유전. 자, 더운 지역의 열의 방출 효과가 큰 길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망교우. 자, 적응과 진아. 예, 맞아요. 정답은 5번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암모니아 때문에 여기 나아가요. 단백질이잖아요. 암모니아 때문에 단백질이고요. 가가 탄수화물이 되고. 자, 마지막 지방인데 간은 탄수화물입니다. 맞는 말이고 간에서 여러분 볼까요? 동그라미 A가 암모니아잖아. 암모니아는 요소로 어디에서? 간에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로 전환된다. 이는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지방은, 얘들아 지방도 당연히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나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것이 탄수화물도 물과 이산화탄소, 자, 단백질도 물과 이산화탄소, 지방도 물과 이산화탄소가 노폐물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암모니아, 즉 단백질만 암모니아라고 얘기하는 노폐물이 하나 더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3번 문제, 여러분 G1기다 보니까 S기가 되고 G2기, 분열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 자, 방추사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DNA가 복제된다. S기기 때문에 복제되는 거 맞고 동그라미 A는 동원체가 있냐고요? 여러분 동원체는요, 어디가 동원체냐면 염색체 가운데 온폭 들어가 있는, 움푹 패어 있는 이 부분이 동원체가 돼요. 동원체의 역할은 방추사가 연결되는, 붙는 부위가 동원체, 염색체의 가운데 부분, 동원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원체가 있다, 틀렸고요. 마지막, 단은 동그라미 D긋 시기에 관찰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D긋 시기가 분열하고 있는 분열기, 분열기라서 맞는 말,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정답이에요.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문제에서 체중이 증가됐다, 그지? 체중은 어떻게 해서 증가되니? 뭐 섭취를 많이 해서 증가되는 거지. 자, 동그라미 D긋이 섭취고, 동그라미 기억이 소비예요, 소비. 자,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소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3번은, 3번을 한번 봐요. 보니까 섭취량과 소비량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고 열심히 많이 움직이는 거죠.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변화량이 없는 거랑 똑같이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변화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균형을 서로 이루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결국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으면, 결국 적게 먹으면 체중은 빠지는 거지. 됐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요. 자, 5번 문제는, 여러분, 질병 중에서 물질대사하고요, 단백질을 가지고 곰팡이에 속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무좀, 3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무좀이라고 얘기하는 병이 되겠고, 여기서 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한다, 그리고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C가, 말라리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중에 단백질을 갖는다, 달랑 하나 정도 되겠네요. 독감, 바이러스가 그들의 병원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정답을 보면, A는 무좀입니다. 맞는 말이고, B의 병원체, B의 병원체는 독감, 바이러스다 보니까,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특성, 갖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매개로라고 되어 있는 거, 모기가 그들의 병원체가 아니라, 말라리아 원충이 병원체예요. 근데 이 병원체로 옮기는 매개체가 모기다.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모기가 매개체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